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너무 높이고 다겨져고 끌지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전부 나에게 까버려 왜? 다깝다 따라오는 척아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두근두근 울렴들길 자꾸 내게 다가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떠나가면 소리친다 소리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몸 같애고 다가와 차고 떨지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봐 나에게 까버렸네 매일매일 우연히 좀 나한테 다가오는 이 오빠 뭐야? 오늘만은 내가 생각난 듯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떠나가면 조금만 떠나가면 소리친다 소리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눈 깨고 다가와 차고 떨지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다가오는 이 오빠 전부 나에게 훅간 버렸네 연락이었고 우리él 아이콘은 이 오빠 없앤사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오빠모야 이 오빠모야 문 닦고 다가와 차가워 떨지마 이 오빠모야 이 오빠모야 처음 봐 나 얘기하면 버렸네 이 오빠모야 이 오빠모야 문 닦고 다가와 차가워 떨지마 이 오빠모야 이 오빠모야 처음 봐 나 얘기해 푹푹푹푹푹해 까버렸네 이 오빠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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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다 놓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피 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요미라고 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남 호수 가요제에 저 요요미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고요 날씨 많이 많이 추워졌지만 이 시간만큼은 저 요요미와 함께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조심하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강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이 네 맞아요 혜은이 선생님 메들리 준비해봤거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하 성격비가 주룩주룩 저를 개를 정신해 성격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정신해 성격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정신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삐삐삐삐삐 여움을 넘기고 새벽창은 떠나갑니다 아하 아하하 사랑하고 있는데 아하 아이 내 마음 어디로 가나 삐삐삐삐 고locks 씩씩씩씩씩nicas 좀 달려가네 청undo 늘고씩씩씩씩씩 한없이 달려가네 삐삐삐삐 멸을 넘기고 이제 정말 나는 덥니다 안가에 서서 안가에 서서 정다웠던 그날을 생각해봤어 외로워져서 외로워져서 네 이름을 불러보았어 흘러내리는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너는 모르겠지만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너를 잊을 수는 없었어 불러본다고 불러본다고 네가 돌아올 수 있을까 후회스러워 후회스러워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생각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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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있는지 흘러길 바래 그렇다면은 내 품으로 돌아와줘 강물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 섬 한강교 밑에 당신과 나의 꿈을 실고서 당신과 나의 꿈을 실고서 마음을 실고서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맹돌이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 둘은 맹사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생명을 차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성 한강 요리틀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